무사야 무사야 밥 차리자 무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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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보다가 갑자기 오징어튀김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오징어튀김 도전자들은 집합 첫번째 게임은 신선한 오징어 고르기입니다 신선하지 않은 오징어는 탈락입니다 365번 합격 오징어에 배를 가르고 다리를 들어 올려 배장을 제거합니다 365번 서두르십시오 다리에 붙어있는 둥과 먹물을 잘라는 뒤 깨끗하게 씻어옵니다 두번째 게임은 호징어 껍질 벗기기입니다 제한시간 내에 껍질을 벗기지 못하면 탈락입니다 껍질은 소금을 묻혀 벗겨내면 잘 벗겨집니다 키친타올로 깨끗하게 정리해줍니다 456번 합격 오징어에 사선으로 비스듬히 칼집을 내줍니다 이렇게 칼집을 넣어줘야 튀김옷이 벗겨지지 않거든요 칼집 낸 오징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오징어 다리 오징어 다리는 칼로 살살 두드린 뒤 두개씩 썰어줍니다 튀김가루 2큰술에 박력분 2큰술을 섞어준 뒤 손질된 오징어에 뿌려줍니다 손질된 오징어에 뿌려줍니다 살살 털어내가며 얇게 가루를 입혀주세요 세 번째 게임은 튀김 반죽 만들기입니다 반죽이 너무 묽거나 퇴직하면 바로 탈락입니다 차가운 물에 얼음을 넣고 튀김가루와 물의 비율을 일대일로 맞춰줍니다 얼음을 넣고 대충 섞는다는 느낌으로 조금만 저어주세요 너무 많이 저으면 글루텐이 형성되어 바삭함이 저하됩니다 이번 게임은 기름 온도 170도에 맞추기입니다 오차범위 5도 이상을 벗어날 시에 자동 탈락입니다 반죽을 떨어뜨렸을 때 바로 올라오면 적당한 온도입니다 튀김옷을 입힌 오징어에 반죽을 묻혀 털지 말고 그대로 넣어주세요 156번 기름 온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차가운 오징어를 넣었으니 온도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화력을 조금 더 세게 해서 온도를 높여줍니다 반죽을 흩뿌려 눈꽃처럼 만드셔도 좋습니다 후탁뿌린 반죽이 튀김에 달라붙게 놔둡니다 젓가락으로 만져봐서 바삭한 느낌이 들면 바로 건져냅니다 오징어 튀김은 이렇게 한 번만 튀겨도 충분합니다 눈꽃 튀김 부스러기는 건져내서 냉동보관합니다 우동을 만들 때 넣어드시면 좋겠죠 오징어 다리도 튀겨주세요 오징어 다리를 튀길 땐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분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았을 때 기름이 튈 수 있거든요 자 오징어 다리까지 맛있게 튀겨졌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신 도저자 여러분 마지막 게임은 맛있게 먹기입니다 깨작깨작 성의 없이 먹는 사람은 탈락입니다 제가 그럴 리 있나요 맛있게 먹을게요 오늘 또 무사하셨나요? 성공을 축하드립니다